아 아 아 꺼내놨 마늘 필요하시죠 으음 하얘죠 시작됐어 마늘지옥 마늘지옥이다 마늘지옥이다 마늘 껍질채하면 안되겠죠 선배님 이만해요 마늘이 마늘지옥 마늘지옥 마늘가자 야 이거 봐 하나 까면 이만큼이 생겨 바로 하나 깠어요? 마늘은 금방 깎을 것 같아 이거 금방이지 뭐 그쵸 튀근육 먹기죠 우리가 마늘지옥을 겪고와서 고유진 마늘을 보니 고유진 마늘을 보니 감사함하고 갑자기 반가울게 마늘지옥 마늘지옥 마늘지는 마늘 띠 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 아 좋아 좋아. 이 정도면 되죠? 그래. 어? 어떻게 이렇게 빻어? 마늘이 커서. 오 대박. 마늘이 굵어서 까기가 쉽다고? 네. 작았어야 되는데. 그래야 개 고생하는데. 안타깝다. 맞추도 되는데. 그 아까 내 새우 볶음밥 그 밥 꺼내봐봐 밥 꺼내봐봐 깡깡 얼어가지고 이거 아 지금? 네 이거 선생님 뭐지 아 아 내 입 좀 멀리 갈래 야 이거 어떻게 되나 헤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이게 다 부서질까봐 이게 잘 된데 잠깐 한번 자기야 빨리 퇴근해 애들 이거 잘 가는데 너 그냥 주연아 네 Johan 롱이 호요 하루에 절세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까 볼 어디 있어요? 이거 줄까? 이거 제가 한번 이렇게 유경험자인 너가 이제 나설 때가 됐어 유경험자인 너가 지금 유경험자인 너가 유경험자인 너가 우연히 우연히 자, 너가 보여주신 걸 보여줘.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해서 흐물흐물하게 되면 이거를 이렇게 접고 돌돌 말면 돼요, 이렇게. 아, 그렇게 해서 떡볶이 크기가 되네. 네. 그래? 그럼 한 장 다시. 한 장 다시. 이거는 했으니까 먹고. 내가 모양은 안 난다. 치즈라면. 치즈라면. 치즈에 근데 냄새가 특이하다. 그렇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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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넣어도 괜찮을까? 그거 한국인의 입맛이 아닌데? 그래, 그거는 당첨. 너, 먹고 싶은. 많이 넣어. 몰아줄게. 형, 하는 건 무슨 수정 사항이 있을까? 수정해야 되고. 아니요, 한참 왔습니다. 계란 노른자. 형, 노른자는 쓰실 데 없으시죠? 아이고,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이. 아니, 아니, 저 그거 마셔. 저, 이 녀석이. 아니, 아니, 저 그거 마셔. 떡이 얼마나 돼? 떡이요? 어. 아, 또 치즈를 말았어? 네. 6개 정도만. 근데 치즈 향이 전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아, 그거요? 아메리칸 그건데? 약간 좀 진하구나. 네, 진해요. 그래서 뺄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성균이가 먹으면 돼. 아, 제가요? 어. 하나, 둘, 셋. 6개이면 충분하지 않아, 성균이? 근데 이거는 안 잘랐어요. 어, 자르지 마. 그냥 통째로 먹여. 이걸 귀한 건 우리 성균이를 먹여야지. 이런, 이런. 이런. 땡큐 주의. 이걸로 쓰자고. 네, 네. 알베르토 아저씨가 주신 걸로. 벌써 다 된 것 같은데? 냄새가. 똥 넣으면 됩니다. 아하. 떡 투어. 아하. 아하. 잘 될까요? 응? 아이 뭐. 아이,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뭐. 그만큼은 버리고. 조금만 빠질까. 이 떡도 풀어지지 않을까. 너 왜 이렇게 긴장하고 있어? 아, 제가 하지 마. 아, 난 믿어. 너의 떡을. 야, 이거 잘 말았다. 어? 괜찮아요? 어. 너무 잘 말았어. 너무 잘 말았어. 오, 이거 좋네. 이거 좋네. 아. 이거 이게 좋아. 성균이 이거 기미 좀 해봐. 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잠시만. 아니, 잠시만요. 아, 네네. 아, 제가 배가 불러서요. 네, 예, 예. 하하하하. 네, 예. 뜨거운 타혁. 마늘. 파. 파. 어, 그걸 모아 tight. 네. 네. 이렇게 해서 끝. 아, 나. 네. 이리 와, 앉아, 이리 와. 앉아서. 와... 떠서 먹어. 이거, 이거는 여기다 넣어. 진승천인데, 진짜? 이거 왜 4명이야? 왜 4개예요, 벚꽃? 한 명 누구지? 누구지? 아까 셌을 때 4명이었어요? 어? 우리 계속 4명 다 한 거 아니었어? 우리 4명 아니야? 아이씨, 저 인간이 무섭게. 아니야, 이거 하나 치우면 돼. 그거 뭐, 저거 봐. 밥. 주연이. 주연이. 뭐, 뭐. 햄 뭐 좋아하지? 자, 뭐 좋아. 네. 자, 먹읍시다. 자, 빨리 먹자. 네. 자, 먹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와. 음, 아쉽다. 맛있다. 맛있고 있네. 아니, 신기한 게. 신기한 게. 신기한 게. 어. 그러니까 기준으로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그 재료의 맛이 낫는데 이건 그냥 진짜 한국인만의 거대찌개. 응응응. 음. 이 정도인데, 여기? 응. 이 정도가 맛있어. 이 정도가 맛있어. 소고기하고 먹어봐봐. 소고기하고 먹어봐봐. 음. 음. 맛있다. 와, 진짜 소고기가 되네. 진짜 맛있다. 음. 거의 분모자에 안 나오는 것 같아. 응, 약간 분모자 같은 떡볶이. 기발해 할 때 보면. 그쵸? 어. 제 생각한 건 아니고? 아니, 그래도. 그런 얘기를 또 해 줬으니까. 주현이가. 떡볶이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매콤하니. 응. 형, 치즈 드셔보세요. 응. 그렇게, 치즈 드셔보세요. 이게 그렇게, 안 세요. 치즈가. 야, 먹어볼게요. 음. 괜찮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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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 치즈가 좀 세다. 그래요. 그래요. 아, 잠깐 쐈다가 딱 사라지네. 다른 식품을 도와드릴까요? 아니, 아니, 난 안 됐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오늘 좋아. 잘 걱정했어. 아, 오늘 너무 고생. 아니, 근데 오늘 좋아. 진짜 좋아. 아, 오늘 마무리까지 완벽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